지난 2014년 7월에 출시되어 일주일 만에 IT 모바일 분야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카우스 온라인 아트북의 개정판이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출간된 카우스 온라인 아트북은 그동안 공개된 카우스 온라인의 원화 이미지 외에도 그래픽 디자이너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스케치나 설정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원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유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카우스 온라인 아트북 개정판은 지난 2014년 카우스 온라인 아트북 발행 이후 새롭게 추가된 의상 카드들이 추가되어 있으며 외부 콜라보 아트로 아크 시스템 웍스의 길티기어와 블레이블루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추가되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는 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카우스 온라인의 그래픽 파트를 맡고 있는 개병선 이사는 지난해 출간된 초판이 조기 매진되어 구입하지 못한 유저들이 꾸준히 추가 발매를 요구해왔다며 개정판 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